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겁니다. 4월 7일자 기준 2060 슈퍼 품질 비교표를 리뉴얼해왔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영상이었죠? 2070 슈퍼 품질 비교표를 리뉴얼해왔잖아요. 이때 제가 영상으로 투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댓글을 확인하니까 1위가 2060 슈퍼였어요. 2위가 1669 슈퍼고요. 그 외에 2070이나 2080 슈퍼, 2080 TA 같은 것도 댓글로 표를 좀 받긴 했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다해드리기는 어렵고 이 2060 슈퍼하고 1669 슈퍼는 리뉴얼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게 2060 슈퍼 품질 비교표입니다. 그 외에는 왜 안해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17일, 18일쯤 되면은 여러분한테 월간 견제가 올려져야 되는데 그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좀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해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시국 품절된 제품도 많고 그리고 원가를 절감해서 새로 리뉴얼돼서 나온 제품들도 좀 있고 추가된 제품도 있고 가격 변도도 심하죠. 그걸 다 적용시켜서 가지고 온 표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영상으로 보시고 표를 보고 여러분 기준에 맞는 제품을 현명하게 사시면 되겠죠. 보시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가 있겠죠? 제 영상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 이미 하신 분들은 안 눌러도 되고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펭균 수치를 한 번 보도록 할게요. 펭균은 2060 슈퍼 현금 최저가 펭균 52만원 샵다나와 펭균 가격은 한 56만원 정도입니다. 55만 8천원 그래서 약 4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네요. 10%까지는 안 되고 한 8%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부스트 컬러 같은 경우는 1719 정도가 펭균 성능이 됩니다. 이거 최저 보장 부스트 컬러게요. 원래 요거 좀 높게 터져요. 제 제품 높게 터집니다. 이상 증상이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코어 기준으로 68도가 펭균이고 데시벨은 35.6 데시벨이 펭균입니다. 이거보다 펭균치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항목은 다 녹색으로 칠해서 1점 정도를 체크해 드렸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항목 예를 들어 부스트 컬러 같은 경우는 한 100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해서 2점을 줬고 그리고 현금은 현금가 5만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칠해서 2점 주고 카드가 4만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또 노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겹치는 항목이니까 둘 중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최종 가격으로 체크해 줬어요. 온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얼마? 4도 이상 차이 난다. 노란색으로 칠해졌고요. 소음 같은 경우도 2.5 데시벨 이상 차이 나는 좀 많이 조용한가요? 그 정도면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애들은 3점을 철회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추첨평가 점수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확인하고 보시면 될까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본인 기준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진짜 표로 들어가서 EMTEC 제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EMTEC 제품부터 블랙몬스터랑 터보제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블랙몬스터와 터보제스는 기판을 공유합니다. 다만 불모는 3펜이고 터보제스는 2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은 소음이나 온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고 취향껏 3펜을 가느냐 2펜으로 가느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버전이 V2라는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존 버전과 V2 버전이 판매되고 있거나 아니면 터보제스 같은 경우는 거의 물건이 없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V2도 지금 아마 거의 품질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얘네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기판은 똑같아요. 전원부하고는 똑같습니다. 부스트클로도 똑같고 근데 이 V2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가 절감형이라고 했잖아요. 히트파이프가 한 개 빠졌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기존 제품입니다. 히트파이프가 다섯 개 제품인데 박렬판이 좀 촘촘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반대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촘촘합니다. 박렬판이 그런데 원가 절감형을 보면은 팬이 바로 보이죠. 무슨 얘기냐. 박렬판이 조금 띄엄띄엄 떨어졌습니다. 두께도 얇아졌고 사실 폭도 조금 넓게 벌어졌기 때문에 원가 절감형은 좀 세게 한 거죠. 박렬판에서 히트파이프 숫자도 위에 거는 다섯 개인데 누르새파이프 숫자가 밑에 거는 네 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온도에서는 한 2도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균치보다 살짝 높은 온도가 나오는 거죠. V2 버전은 기존 버전은 평균치보다 살짝 낮았습니다. 소음도 조금 올랐어요. 이거는 1, 2dB 사이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하기는 어려워나 어찌 됐든 원가 절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비싸게 측정이 돼 있지만 박렬판에서 뭐 만원 정도는 빼먹은 것 같으니까 최소한 이게 기존 버전보다는 2, 3만원은 싸야 살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터보 젯은 사고 싶어도 제품이 없으니까 사실 지금 엔텍에서 선택이 이어지는 블랙몬스터 옷이 V2가 안 붙은 이 제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제품은 어때요? 물어보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제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스톰엑스 듀얼 제품인데 제가 206건까지는 스톰엑스 듀얼을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206건까지는 스톰엑스 듀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쿨러가 그대로 공유가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206건까지는 전력 소비량이 훨씬 많아요. 뭐 3, 40에서 더 먹는데 근데 똑같은 쿨러를 달았다. 꽤나 발열과 소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보다는 확실히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톰엑스 듀얼 제품군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뭐 전원부에서 강화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품질이 가까우니까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평균치보다 비싸요. 근데다가 보시다시피 뭐 LED 같은 것도 그냥 화이트 단색으로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도 소음 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점수를 매우 낮게 받았어요. 밑에 애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더 심각합니다. 그냥 스톰엑스 듀얼 있잖아요. 위에 화이트 말고 이놈 같은 애는 히트 파이프까지 이 상태에서 두 개 줄였어요. 그다가 전원부도 한 개 빠졌죠. 이거 지금 2060에다가 침만 2060 슈퍼 거를 박은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얘는 진짜 진짜 비추천하는 제품이니까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2060 슈퍼 스톰엑스 듀얼은 다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가산점을 받아서 4점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거 쓸 바에 미라클 쓰겠다. 미라클이 쿨링이나 아니면 전원부 같은 게 조금 더 낫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도 얘도 또 이제 가격적으로 싸니까 가점을 받아서 4점이 됐는데 이엔텍에서 산다. 싼 맛에 미라클 쓰느냐 아니면 돈 조금 주고 블랙몬스터 쓰느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엔텍 제품이 2060 슈퍼에서는 크게 막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추천한 제품은 블랙몬스터 OC V2가 안 붙은 제품을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카 안 보죠. 펠리카는 이엔텍의 그것과 어떤 거 블랙몬스터와 기판을 공유합니다. JS 제품이 듀얼 제품 말고요. 이 JS 제품이 스펙이 똑같을 거예요. 위에 거 보면 당연히 온도나 소음치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클럭 똑같고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눈꼽만치 쌉니다. 눈꼽만치 이게 아마 품절돼서 얼마 차이가 없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쿨러에서 한 만원 정도 단가절감 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V2 버전이 위에서 그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V2 버전이 히트파이프 하나 빠졌고 그리고 히트싱크의 두께가 좀 줄었습니다. 촘촘하면 더 줄어들었고 그래서 한 만원 싸게 파네요. 만원 차이 납니다. 근데 펠리카의 일반 JS는 이미 품절 상태에 가깝고요. V2 버전밖에 안 팔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블랙몬스터랑 만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얘네 이거 뭐 JSV2나 아니면 JS 살 돈이면은 그냥 EMTEC 조금 더 나은 에이스 생각하고 만원 더 주고 블랙몬스터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70 슈퍼하고는 다르게 2060 슈퍼에서는 펠릿을 추천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펠릿 그냥 듀얼 제품인데 이놈은 위에 스톰엑스 듀얼하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위도 거의 비슷해요. 전원부 부실하고 히트파이프 많이 빠졌고 별다른 장점이 없는 제품. 그렇다 보니까 2060 슈퍼에서는 펠릿 살만한 게 한 개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끼겠습니다. 자 그럼 기가바이트 지퍼서 한번 봅시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로스가 가장 상위 라인업은 맞아요. 근데 일단 이미 품질 상태에 가깝고요. 전원부 아주 빵빵한데 그런 것치고 또 온도하고 소음은 평균치를 못 가지고 있어요. 2070 슈퍼도 그렇고 2080 Ti 때도 그런데 얘네 펜 아마 디자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샌드위치처럼 겹쳐있거든요. 중앙에 펜이 중앙에 펜이 별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양옆에 어 투펜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람 감속도 있을 거고 그래서 소음도 크고 3펜인데 온도도 별로 낮지 않은 특색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원부 빼고는 볼 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깡클럭은 높습니다. 그래서 딱히 추천하기는 어렵지 않냐 물건이 없기도 하지만 만약에 물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요 원래 가격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살만한 가격대도 아니고 어로스 시리즈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의 옷이 한번 보죠. 게임의 옷이는 2070 슈퍼때는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았어요. 물론 2060 슈퍼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70 슈퍼랑 똑같이 온도나 소음이 착해요. 다만 AS는 70 슈퍼랑 다르게 3년이고요. 부스터 클럭이 조금 아쉽게 100 이상 차이 나진 않습니다. 조금 아쉽게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OC 제품 지금 이게 거의 단종이 돼가는데 품절이 돼가요. 기존 OC 제품은 드라이브 MOSFET 6 플러스 2를 썼어요. 보이시죠?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그런데 요거 3버전이 나왔습니다. OCV2라고 OCV2는 어떻게 됐나요? 엔체널 MOSFET로 변경이 되었어요. 상 MOSFET 하나 하 MOSFET 2개 엔체널 MOSFET이 드라이브 MOSFET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품질이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에 놓은 캐피스터도 탄탈하고 SPCAP이라는 나름 비싼 캐피스터를 더 많은 숫자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밑에는 솔리드 캡으로 물론 용량은 더 커졌지만 숫자도 줄이고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눈에 그냥 표가 나죠. 전원부가 막 다르죠. 확 다르죠. 그런데 가격이 기존 제품하고 VT 제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좀 괘씸해요. 이 정도로 원가 절감했으면 몇만원은 까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물론 이 원가 절감한 제품은 전원부 언더만 높을 뿐이지 코어는 충분히 잘 식히고 소음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돈 주고 사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점수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점수가 높지도 않고요. 기가바이트 제품은 결국 다 제끼게 되었습니다. 왜? 윈드포스는 그냥 안 쳐다보고 제끼도 된다 그랬잖아요. 싼 것 빼고는 큰 장점이 없는 제품이라고 그러다보니까 워러스 빼야되고 게이밍도 야 이제는 원가 절감한 제품만 파네 빼야되고 윈드포스 싼 것 빼고 별장점 없으니까 빼야되고 다 빼고 나면 기가바이트 살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 제품 추천할 것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I 값 보도록 하죠. MSI는 제품이 정말 많은 것처럼 얼핏 보여요. 실제로는 이제 X버전만 팔고 일반 게이밍 투프 버전은 지금 거의 판매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동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밍 X 트윈 프로저를 7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거는 벤투스 GPOC 그리고 아머 OC 이렇게만 판다 생각하면 됩니다. OC가 안 붙은 제품들은 지금 판매를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벤투스 GP는 일반 벤투스랑 그냥 그 겉디자인 이제 커버가 조금 커졌다 정도 빼고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원부가 좀 부실해요. 얘 전원부 벤투스 OC 등 벤투스 GP 등 셋 다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낮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6 플러스가 기본인데 얘는 5 플러스 2로 분명히 확실하게 원가적금한 상태고요. 그럼 아머는 어때요? 아머는 전원부가 투프에서 한 페이지가 빠진 거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듀얼 앤체널 MOSFET 2개 있으기 때문에 5 플러스 2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총 12개 MOSFET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원부는 나름 빵빵해요. 빵빵한데 얘 좀 아쉬운 게 아니 히트파이프를 왜 뺐어? 아니 벤투스도 4개 넣어주면서 아머는 벤투스 윗급인데 히트파이프를 왜 뺌? 아 그랬습니다. 히트파이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 가격은 좀 싸긴 한데 아 이건 좀 온도 같은 게 벤투스도 좀 높게 나오는데 얘도 별 차이 없거든요. 아머도 좀 높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머도 고점을 주기 힘들고요. 결국 MSI 제품에서는 현재 판매하는 건 X게이밍 트윈 프로죠. 7밖에 없고 이 7이 그나마 점수도 잘 받았고 소음도 낮고 온도도 별 문제없고 전원분도 튼실한 제품이 되겠네요. 다만 부스트클럭이 타제품 대비해서 너무 적게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거 최소 포장 부스트클럭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보다는 성능이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부스트클럭이 높으면 그만큼 수유를 잘 선별해서 좀 더 잘 터지는 제품을 넣어놨을 거거든요. GPU 칩을요. 근데 지금 이거 아마 수유 선별을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기본클럭이 낮은 상태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크게 뭐라 할 게 없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현금 최저가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평균치랑 MSI 고급 제품치고는 싼 편이에요. 싼 편이라서 강추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면 사도 괜찮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AS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AS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소음 세팅에 나름 고급진 품질을 원하시는 분들 게임의 엑스트레인 프로저러 세븐 추천드립니다. 괜찮아요. 카드가니까 조금 비싼 편이에요. 샵 떠나갑니다. MSI에서는 여기서 하나 추천할 만하고 나머지는 제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텍 지포스 한번 보도록 하죠. 조텍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밖에 없어요. 익스트림 3펜 버전 하나 그리고 에어 사실 조텍 미니죠. 미니 버전 하나 미니 버전은 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AS 괜찮다는 장점이 있겠죠. 백풀도 있고요. 그게 다예요. 천원분은 레퍼런스 기반 대비 조금 아쉬워요. 부스트 클러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소음도 꽤나 큰 편이고 온도도 잘 못 잡습니다. 작은 건 작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싼 건 싼 이유가 있다듯이. 근데 익스트림 AMP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3펜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온도 문제에서는 크게 남을 할 게 없어요. 지금 체크는 안 돼 있지만 제가 이거 리뷰 찾아봤는데 정확한 리뷰가 없어가지고 패스를 했는데 제가 측정한 온도로는 어 제가 대시결배터랑 그 아시죠. 열화상 카메라 다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평균치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칠해놨고요. 수치 적을 걸 그랬나? 어쨌든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빼놨어요. 제가 교차 검증해야 되는데 제 거만으로 남기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수를 주더라도 어 부스터 클럭이나 아니면 전원부에서는 어 가점을 받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가기 싼 것도 아니고 조텍계 둘 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추천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텍이 위의 라인으로 갈수록 살만한 제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좀 더 다듬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온도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최대 성능이 안 나오느냐 수명 문제가 있느냐 이거 때문에요. 자 그럼 갤럭시 안 보도록 하죠. 갤럭시는 제품이 좀 많아 보여요. 7개나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 제품은 지금 거의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OC 그리고 EX 게이밍 OC EX 게이밍이 블랙 에디션이라고 새로 나왔는 게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제품이에요. 여러분이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하게 겉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가장 중요한 게 다릅니다. 전원부가 달라요. 이게 기존에 화이트 제품이거든요. 화이트 화이트라고 안 붙어있는데 게이밍 기존 제품이에요. 지금 판매를 하지 않는 요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한번 보세요. 물론 음 드라이버 모스는 아닌데 좀 빵빵하게 들어가 있죠. 위에 거 한번 봅시다. 위에 거는 드라이버 모스인데 그냥 딱 보기에도 숫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1페이지 차이가 납니다. 1페이지 차이 나요. 여기는 5 플러스이고 여기는 얼마죠? 6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하나 줄었습니다. 페이지 하나 줄어가지고 어 이 정도면은 뭐랑 비슷하죠? 고급 제품처럼 보이는데 실제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기반 보다 못하다 파운더스 에디션 보다 못하다는 얘기에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6 플러스 2거든요. 드라이버 모스 근데 이건 5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점을 주기 좀 어려워요. 가격은 좀 싸게 내놨는데 고급 제품이나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3펜이라고 고급 제품인 게 아니에요. 꼭 다른 거랑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죠. 제가 얘기하는 슈퍼 EX 화이트라든지 아니면 EX 블랙이든지 얘네 둘이는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기판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소음이 다소 있지만 잘 식혀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갤럭시 2펜 제품이 이 3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착한 건 맞는데 지금 판매하는 게 전원부를 부실하게 넣는 이 제품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사기 나머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쿨링 솔루션 자체가 좋지 않아가지고 강추하기 좀 어렵고요. 보이 제품은 그냥 EX 블랙 제품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제품이 현재 갈 기준으로 평균가 이하로 살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평균가 이하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전원부가 다소 아쉽다 정도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 전원부가 다소 아쉽다 그리고 온도는 잘 잡는다. 갤럭시 괜찮은 AS 옆에 나름 LED 들어오고 백플이 있으니까 평균가보다 2, 3만원 싸게 현금가로 살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추천을 드린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이거 빼고는 지금 추천할 만한 제품이 마땅히 없어요. 보이도 색칠해놔야 되는데 보이 이거 가격이 좀 들쭉날쭉해서 이 중에서 싼 거 쓰면 돼요. 블랙 에디션 쓰든가 그냥 블랙 쓰거나 EX 블랙 아니면 보이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는 이 정도 제품만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점이면 살만하지. 자 에이수스 지포스 아수스 지포스 한번 보시다. 아수스 스틱스 최고의 제품입니다. 뭐 욕할 게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전원부 빵빵해 부스트 클럭 최고로 짱짱해 거의 거기에다가 백플 LED 다 있고 히트 파이프도 완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온도 진짜 잘 잡아요. 이거 그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소음 말고 고성능 퍼포먼스 모드 돌렸을 때 P 모드 돌렸을 때 61도 정말 잘 잡습니다. 그런 것 치고 또 소음이 평균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욕할 게 하나도 없는 제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보세요. 자 일단 AS는 CS 에르메이션 해주고 가격이 어? 아니 판매물이 많아서 지금 이건 뭐 품절 상태도 아닌데 가격이 63만원이라고? 이거 눈을 빌고 다시 봅니다. 눈을 빌고 다시 봐도 한 10만원 비싼 것 같은데 기본 탓이 아니죠. 2075 슈퍼랑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할 수가 없어요. 제품은 좋은데 추천할 수가 없어. 아 그럼 밑에 거는 어때요? A82 A82는 클럭 빼고는 똑같으니까 야 이거 이건 그래도 좀 싼 맛에 쓸만하지 않나요? 맞아 쓸만한데 문제는 판매물이 없어요. 이게 녹색을 취해주고 싶은데 판매물이 없다고요. 이거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쉬워서 판매물이 없으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판매물이 있고 판매가 되고 55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봐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위에 건 아니야 가격이 이어서 마이너스 한 3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7점인데 살만하지 않나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살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스틱스는 정말 좋은 제품이었지만 가격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듀얼 제품은 온도는 잘 잡아요. 이거 온도 실제 측정했을 때 진짜 잘 잡습니다. 진짜 잘 잡아. 아 이거 내가 왜 노란색을 안 칠해놨지? 진짜로 잘 잡는데 전원부가 똑같습니다. 전원부 5 플러스 2야 전원부 이 전원부 뭐죠? 5 플러스 2 좀 그렇죠? 이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퍼런스 레퍼런스보다 못하다 파운더스 에디심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전원부가 좀 아쉽습니다. 온도만 잘 잡아요. 딸랑 온도만 보고 또 고르시면 나중에 고주파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가뜩이나 AS도 별로 안 좋은데 전원부가 부실하면 아무래도 수명이 약간 영향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아쉽거나 아니면 뭐 추가로 내가 수동 오버하기가 어렵거나 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큰 점수를 받지 못해서 추천을 주기는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쉬워요. 가격적으로 많이 싼 것도 아니고요. 갤럭시랑은 얼마 차이 없긴 한데 6천원 만원 정도 차이인데 이거 외형적으로 솔직히 LED가 바 하나 옆으로 슬쩍 꽂어져 있거든요. 이거 내가 갓점을 주긴 줬는데 억지로 줬어요. 그거 생각해보면 강추하기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컬러풀감 보도록 하죠. 컬러풀은 또 요 놈도 그 V2 버전을 만들어놓으면서 사실상의 원가 절감 했어요. 이거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GT가 두 버전이 있는데 그냥 OC가 있고 V2 OC가 있습니다. 얘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전원부가 그냥 달라요. 밑에 거는 듀얼 엔채널 MOSFET 6 플러스이고 위에 거는 드라이버 MOS 5 플러스입니다. 당연히 위에 게 좀 더 부실해요. 위에 게 좀 더 부실하고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도 위에 건 두 개고 밑에 건 세 개예요. 실제로 온도 졌을 때 위에 게 한 히트파이프가 하나 빠지면서 4도 정도 높게 나옵니다. 소움도 조금 더 커요. 왜 그러냐면 방열판 사이즈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요 놈이 쌉니다. 모든 면에서 근데 아니 선택의 폭을 줘야지 V2 지금 판매하면서 V2 아닌 제품은 수입을 안 해오더라고요. 뭐 생산량이 부족해서 안 해오는 건지 아니면은 원가 절가 제품을 팔려고 안 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점수는 이게 가격 때문에 위에 놈이 위에 놈이 점수를 잘 받았는데 실제로는 원래 이거 두 개 가격이 비슷했다. 두 개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두 개 가격이 비슷하면서 위에 거를 살 이유가 하등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황 밑에 게 품절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고 위에 거는 이제 가격이 안정화돼서 조금 더 싸지고 그래서 가격이 벌어졌어요. 근데 나는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소음이 42dB일이면 좀 많이 시끄러워요. 평균치보다 뭐 7dB 가까이 높은데 이거는 체감이 무조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 치고 또 온도도 못 잡아.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제끼고 어 제가 그 우트라 제품을 종종 추천하곤 했었는데 우트라 제품도 지금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기 좀 아쉽고 제품은 괜찮아요.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불칸밖에 없어요. 불칸은 솔직히 좀 비싼 거 맞아요. 판매물도 많은데 58만원 한 거 보니까 이거 뭐 스트릭스랑 별 차이가 없죠. 스트릭스보다는 5만원 싸잖아. 그래도 아직 2060급의 2060 슈퍼급의 가격인 거예요. 얘는 2070 슈퍼급의 가격이고 58만원 정도면 좀 비싸긴 한데 일단 전원부 튼실합니다. C플러스 2 딴 애들하고 딴 애들 최상위 제품하고 동등한 전원부를 채용하고 있고 깡클럭이 가장 높아요. 1875 이거 1등 1등 거기에다가 그래서 얘네 히트파이프가 7개로 보이는데 이 뜯어보면 이렇게 7개로 보이거든요. 짝대기가 내 눈에 7개로 보여요. 근데 6개로 광고하더라고요. 6개인지 7개인지 알지보를 알 수 없는 히트파이프 빵빵이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백풀이나 RGB 측면 움찰럴 수 있는 패널 거기에다가 온도도 착하고 소음은 평균치 보다 살짝 높긴 한데 요것도 요거 허용범이 아니고 그래서 8점이나 줬습니다. 살만하다고 생각해. 진짜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외모에서 평균 점수를 더 줘야 될 정도로 이뻐요. 그래서 컬러풀, 지포스, 불칸을 고평가하고 나머지는 아, 살 거 없다. 특히 이거 V2랑 노말이랑 아 그냥 GT를 지금 판매 안 하는 건 조금 얄팍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풀 건 다 제끼고 불칸만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워드 거 개인워드 같은 경우에는 팬텀 GS가 사실 아시다시피 불만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가격도 불만하고 똑같아요. 불만하고 똑같아요. 조금 쌓이네. 조금 쌓여. 조금 쌓은데 만원 정도 싼데 일단 물건도 없고요. AS가 CS 노메이션입니다. 만원도 주고 EMTEC AS 받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살만한 값어치가 굳이 있지는 않아요. 10점을 줬지만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심하고 온도도 높습니다. 요거는 그냥 사지 마세요. 요거 아마 그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 위에 그 화이트 OC 제품 있죠. EMTEC 거 그거랑 비슷하니까 요거 요거 비추천 이노 3D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 그리고 괜찮은 아이노비아에 AS 빼고 내세울 게 없어요. 거의 뭐 레퍼런스 기반에 가까운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에브가는 한 제품은 아닌데 SE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내가 전원부 그렇게 강조하는데 5 플러스 2죠. 요거 좀 아쉽고요. EMT AS 좋긴 한데 손도 평균 C 정도는 되긴 한데 온도를 잘 못 잡아요. 이거는 뭐 강추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외형적으로 이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브가도 넘기고 말리는 어 이거 빵점 짜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안 싼데 아마 이거 물건이 없어서 안 싼 거겠지. 뭐 장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넘기고 아툼 같은 경우에는 어 백풀을 싼 맛에 달아줬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안 싸요. 이것도 넘기고 리드텍도 물건이 없어서 안 싸요. 얘네들은 그냥 뭐 물건이 없다. 안 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리부터 아툼 지퍼스 리드텍 지퍼스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쭉 보면은 2069 슈퍼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EMT AS 믿고 불법 사거나 약간 비상감이 있지만 평균 값보다 아니면은 MSI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됐고 고품질을 가지고 있는 저소음 제품 MSI 제품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싼 맛에 평균 값보다 확실하게 싼 맛에 온도는 그래도 잘 잡는 갤럭시 EXC 쓰거나 어 아수스는 넘어가시고요. 그럼 이쁜 맛에 2069 슈퍼 치고는 너무 비싸지만 불칸에 쓰거나 정도로 좁혀지겠네요. 아수스 이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넘어가세요. 하여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건이 없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표 보고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어 30분동안 설명을 해드렸고요. 표는 제 카페에 배포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퍼 쓰셔도 되고 어 제가 이거 제작하다 한번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밑에 답글 지적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번에는 1660 슈퍼 품질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